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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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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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에 설탕을 넣어 놓는다. 볶음밥이 맛있다. 함께 썰어 먹으러 가는 중. 김치에 노릇을 담아줍니다. 고기가 잘어울린다. 면을 넣어서 썰어준다. 매우 잘어울린다. 고기가 잘어울린다. 소금, 고기가 잘어울린다. 고기가 잘어울린다. 고기가 잘어울린다.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참기름 참기름 포장 양파 양파 재료들 고춧가루 자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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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바삭바삭같지? 바삭바삭하네 고추에 닦아주세요 고추 litres 고추 소금 멸치 소금 고춧가루 고추 먼저 소금 고추 고추 양파 양파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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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금을 얻고 있어요 당근은 다진마늘을 넣고 다진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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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유 조각 고춧가루 계란에 제거 계란 Одесс의 야채 잠시만참소를 넣어줘요 됨 치즈 introductions 감자 양념장 감자 양념장 감자 쫄깃 사위 양념장 간장 소금 온갖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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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벼뚜 소금 고춧가루 양념장 얇고 조금만 넣어줍니다 물이 많이 넣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햄 볶았어요. 야채 넣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나녀미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자. 먹읍시다. 예. 먹읍시다. 당면 짜장면을 했는데 당면 짜장면을 안 먹어봤는데 처음이지만 나도 이거 어떤가 오늘 먹어봐야지 대박이가 침 흘린다. 여기 앉아서 당면 짜장 면이 되게 두꺼운 거네 굵은 면이네 뭘 면이래 이거 면이 납작한데 음 근데 뭐 중국 당면이라나 그렇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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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쫄깃쫄깃한데 당면이 돼서 쫄깃쫄깃하네 응 당면이 돼서 쫄깃쫄깃하네 응 아니에요 지금은 베베베베게 다 나와 아니 뭐 이런 걸로 또 짜장을 하고 당면도 옛날에는 어디 이런 게 있었나? 그렇지 응 되게 얇은 거 곡수같은 당면이나 뭐 잡채헐찌게 그런 거나 봤지 응 탕수육이 응 맛있는데 오징어 탕수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닭고기 탕수육이에요 아 닭고기야 닭고기야 말이 틀려 닭고기 한번 먹고 싶어서 항상 우리 돼지고 그래 해 먹었잖아 이거 한 잔 더 싸놓아야 간지라도 한번 먹어보지 그러세요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자 맛있다 짜장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응 짜장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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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육 어때 맛이 맛있어 맛있어 응 난 닭고기 잘 먹잖아 그걸 닭고기로 갖고 왔어 맛있어 으흠 으흠 음 닭고기 맛이 나는데 응 금방 튀겨먹어야 이거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하삭하던데 응 이제 좀 한참에는 있으니까 없어졌어 구먹이 더 맛있네 구먹이 더 맛있어 응 소스 음 잘 먹어 봐 너희들 잘 먹는거 دا 새우 잘 먹었네 응, 새우 맛있다 이거 응 괜찮은데 간식 한 번 줘야겠지 발 떠 올라온다 맛있어? 응 재베이가 밖에서 먹방하는 날은 벌써 알어 흰이 나가지고 얻어먹을 걸 알아 지금 먹을 거나 금방 먹고 또 달려면 어떡해 대박아 겁나 힘이네 응 괜찮다 먹으면 하네 응 면도 쫄깃쫄깃하고 응 조심할까? 조심할까? 간호는 아직도 냈어 응 밥 비벼먹어도 좋아 응 밥 비벼먹어도 괜찮겠네 응 골고루 정도가 많이 들었어 여기 빨리 초콜릿 새우 양파 파프리카 뭐 다수있어 흐흐흐흐흐 오 샀다와 샀다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이거 미끄러워 기술 있어야 돼요 젓갈질도 장이 맛있게 됐다 장이 맛있게 됐어 아주 안주가 아주 그냥 굳이 뭘 해 뭐 오늘은 술이 술술 들어가게 생겼네 그래도 뚫잔이야 더 먹으면 안 돼 저도 안주 좋은데 새 잔 잡어 아니 너무 많아 고마워 고마워 오늘 낮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덥네 오늘은 많이 안 더워 내일은 여기 내일부터 30도 된다고 그랬잖아 배구리같이 올지 엊그제 비와서 비오고는 안 되라 그래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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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하는 거 같아? 중화요리집에서 중화요리집에 온 거 같네 진짜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대박아 뭐 어떡하라고 상수육자라 그래 상수육 내놔 그래 한입에 삼켰네 왜 이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네 예전에는 감자는 우리가 생골해 감자를 저 밑에서 손으로 이렇게 아직 할 때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햇감자야 이거 그러니까 맛있네 아까 여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여기 오이 있잖아 오이고 싹 있잖아 거기에 진대물이 까맣게 붙었어 어 그거 어떡하지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지 그거 잡아야 돼 아니 뭐 천연 저걸 만들어야지 천연? 천연은 뭘 만들어? 살충제 천연 살충제 만들면 돼 천연 살충제를 뭘로 만들어? 아니 뭐 유황 넣고 저거 넣고 하는 거 있어 저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걸로 뿌려줘 이제 농약 뿌릴 수가 없잖아 농약은 안되고 아니 마디오기가 지금 마디 마디 달렸는데 마디 마디 달렸어 마디오에서 우리가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이거는 닭고기 탕수육 이게 나주육이라노 그냥 매콤하게 하는 거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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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많이 먹었네 하하 맛있지 너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소스에 빼빈게 훨씬 맛있다 응 그거 맛있는거 같아 너 더 부드럽고 좋겠지만 잘 먹었어 으흠 아유아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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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려가? 대박아 다 먹었잖아 없잖아 없네 다 먹었네 대박이 다 먹었네 어떡해 잘 잡췄어 맛있게 잡췄어? 누가 한 건데? 이렇게 날마다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저게 해서 해 주신구나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이 사람의 심리가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하는 거야 그러지? 사람의 심리가 각은가다 하셔 오늘도 냠냠한 식구들 덕분에 오늘은 아주 중국집을 차린 거 같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 뵐게요 그동안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